먹었어. 아 됐어요. 오늘 안 피곤해. 어. 그래서 봤어요. 어제. 또 들이 치시네. 아 진짜 몰랐는데. 들이 치고. 어. 갈라주 빅이잖아요. 네. 아 올렸어요 그거? 네. 아 드라마 보다. 그 빌라 그 부분 그 선수가 이번 주 일요일에 산발인가요 혹시? 확 시X 들었어요? 네. 박빈 시라카와 빌라주비. TV로 바뀌어요. 내일 여기 수원 온다던데. 두근두근 거리는데요? 두근두근 약간 귀여워. 또 약간 이런 좀. 머리 같은 경우가 많죠. 머리 금방 자라죠. 어 나. 뭘 떼서 나갔으면 뭐 하려고 했어요. 저요? 맥구분장이라서 해야죠. 진짜 더 재미없어요. 아니 전 모르죠. 형은 도박도박 분장하고요. 여기 봐. 마음도 있어 먹방. 짜장면 소파하고 하는 거예요? 형은 했으면 무조건 됐어요. 짜장면 시켰고 사오고. 이거 내보내주세요. 내년에 빈이 형 나가야 되니까. 바로 그 올스타 그 최고 그 뭐지? 형빈이 형이 받은 거? 퍼포먼스. 네 그거 바로 제가 받은 거. 저는 한 번에 그냥 강렬하게. 저는 뭐 하는 게 나을 거 같아요. 나가지 말까요 그냥? 아니 아니. 아니면 오른쪽 바로 으스다고 가야죠. 여기 마네키판에 끼고 갈까요? 불어야지. 맨날 불잖아. 흐흐흐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흫 신경쓰는거 보고 오고. 일단, 그건 좀 많아. 신경쓰는거 아니오. 아 저 병원형이랑 말할게요 진짜로. 병원형이 계속된 거짓말과 계속된 가입으로 인해서 듀셨습니다. 저 디머도 욕 진짜 많이 먹었다. 이견에 그 발언을 해. 시니악 하와요. 시니악 하와요. 명심이가 기강이 잡는다고. 아,요. 이거 빨리 시킨다고 하더라고요. 시강이가 그랬어요. 지강이가 그랬어요. 지강이가 그랬어요. 샘언드 보냐고. 그러고 싶어요. 끝났어요? 시작 준비 갑니다 둘 다 어리잖아요 아 그니까요 당연히 저보다 맞죠 뭐.. 좋은 거 같습니다 그런 별명 자체가 안 좋은 별명은 아니니까 친하게 잘 지내보겠습니다 친하게 지낼 수 있을까? 아마 궁금한 것도 많이 물어보고 저보다 이게 더 잘 알려지기 때문에 많이 물어봐서 좀 많이 배우고 잘 지내야 될 거 같습니다 잘 맞을 거 같고 뭔가 잘 어울릴 거 같은 느낌일 거 같아요 됐습니다 됐습니다 괜찮아요? 뭐야? 왜 그래? 우리 카와 찍어 카와이 카와 카와이 카와 카와이 신화 카와 현장 지금 사진 찍으니깐 어 이거 멋있어 여기 지금 메주 주님 휘레코 우리 반들이 궁금해 하는데 아니, 됐습니다 많이 불렀습니다 메주입니다 메주 네, 주님 필리코 보셨어요? 네 오하입고자이 마스스ス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시라카가 경쇄입니다 팀의 전력으로 공격할 수 있도록 여러가지 연습을 해주세요 よろしく 부탁드립니다 박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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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001년생이에요. 2001년생. 2001년생. 잘 챙겨줘. 퇴근이 안 나왔구나. 여기야, 여기야. 친구니까 더 잘해줘야 돼. 일본어를 못해가지고. 이렇게 있으면 전 말도 못해요. 저 없는 사람이에요. 저 없는 사람이에요. 저 없는 사람이에요. 카메라 아웃. 여보세요? 선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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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센파이. 친구는. 도무가. 도무가. 아, 너가 가와이다. 가와이. 뭐하는 거야? 센파이. 센파이. 아니, 아니, 아니. 센파이 같아. 동훈이. 애니메이션으로 봤구나. 원피스 좋아하려고. 안 돼! 형이 어디 갔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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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하는 거야? 형이 어디 갔어? 형이 어디 갔어? 형이 어디 갔어? 형이 어디 갔어? 뭐 넣어줘? 뭐라고 하는지 알겠어? 언니. 형은 일본어를 못하고. 저도 못해요. 말을 뭘 하셨지 모르겠어. 투수미팅 때 무슨 얘기 했어요? 저 없었어요? 그냥 막 웃었어. 나도 치우셔야 돼. 일본어를 할 줄 몰라. 일본어를 할 줄 몰라요. 아니, 아까 근데 여기 오밍오퍼한테 앉아가지고. 에이. 뭐라 해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형 인사했어요? 형님과 아니다. 저도 아까님이 잠깐 인사 좀 이따 전해달라 와야겠다. 저도 인사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. 넌 알 거야. 사실 모르죠. 하고 싶은데 아까님이 왜? 쑥스러움이 많은 스타일이에요. 저기도 창피해야 돼 지금. 쑥스러움이 되니까. 기다리면 시행하는 시간. 기다리면 시행하는 시간. 네, 네, 네. 간장 거 알아? 스트레스. 트위터가 1명이요. 아, 저게. 우츠노 포테이토? 저기 포테이토가 6에서 3번. 3번. 정작 투수 있다고 알려주셨어요. 누구한테요? 그게 저예요? 아니요. 잠깐만. 뭐래요? 성역수가. 또 얘기할게요. 고등학교, 중학교가 다 이런 색깔이라서 어때요? 네. 안녕하세요. 다시 한번 드릴까? 다시? 부산 옷 입고 편하는데요? 부산 옷 입고 편하세요. 선생님은 저요? 아니. 아니. 이분은 어디서 하냐고. 이분은 어디서 할까? 좋아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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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ㅎㅎ 감동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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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눈물이었어요. 진짜. 진짜. 부럽다. 나 저렇게 번지고 싶다. 하나부터 열까지요. 많이 수줍어 보이셨는데요? 아까 캐치바에서 박수 한 번 쳐주고 끝나는데 저도 낙관이 많은데 어떡해요. 그렇긴 하죠. 근데 똑같아요. 저도 풀타임 1년 차도 돼. 잘해져 그게. 레츠고 레츠고! 야구 잘하면 형이니까 형님이 있는데 제가 포크볼 좀 배우려고요. 뭐라고 말하게? 포크볼 부다살. 저요? 그거밖에 할 게 몰라요. 가운받을 해봤습니다. 락카이 없나? 락카 있지. 하지 마세요. 형이 매니저예요. 뭐 잘못했지? 가자. 기다려요? 아니요. 안 오잖아요. 자기 루틴이 확실하기도 하고 근데 이게 뭔가 자기 거에 확신이 있는 것 같아서 이게 운동 참여율도 되게 좋고 좋은 것 같습니다. 알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잘했어. 잘했어. 괜찮아. 잘했어. 가자. 조금... 움직이지 않았어요 저는 사람의 눈에 声을 잘 못해서 여러분이 어렸을때까지 볼 수 있어요 정말 행복한 일이에요 그 성향에 빨리 답변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요 감사합니다 거기서 봤다 모티브에서 잘 할 수 있을 거에요 잘 할 수 있을 거에요 잘 할 수 있을 거에요 팀이 중요한 경기들을 많이 앞두고 있으니까 조금 더 책임감을 갖고 열심히 던져줬어요 열심히 할 뿐이죠 최선을 다해서 도와줘야 될 거 같고 새로 왔기 때문에 제가 많이 역할이 좀 중요한 거 같아요 친구들이 퍼포먼스를 잘 이룰 수 있게 잘 하겠어요 아베로스 선사한테 한마트 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공격형이에요 일단 시라카는 던지는 걸 저도 봤으니까 근데 일단 발라두는 처음 보는 거 발라두기 좀 기대되긴 하니까 잘 던져줬으면 좋겠는데 저보다 어려요 제가? 아 진짜 뭐 제가 할 말이 뭐가 좋겠습니까? 그냥 아프지 말고 선발이 잘 던져줬어요 대로 외국인이요 저희 외국인 3명이잖아요 곽 씨 아 김선수도 그 얘기했는지 운병이 저보다 어리니까 빨리 사라 아무래도 선발진이 이제 진짜로 이렇게 행겨가지고 힘겹게 힘겹게 좀 치러왔던 거 같아요 지금 뭐 시라카와랑 발라두기 선수가 이제 와가지고 선발 로테이션 좀 덜어주면서 운병 역할 잘해주면 분들이 좀 수월하게 운명하면서 좀 더 좋은 성적으로 올라갈 수 있을 것 기대하고 있고요 와서 좀 힘 내줘가지고 잘 던져줘가지고 안정적인 게 로테이션 덜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면은 또 적응할 수 있게 저희가 잘 도와줘야죠 이게 제 역할인가 진짜 진짜 아이가 되게 어리지 않나요? 그 시라카와도 어리고 발라돌라조리 저랑 친구더라고요 친구가 한 명 생겨서 처음이에요 메인 투수가 저랑 친구가 처음이에요 뭐 기대가 되는 거 같아요 잘 할 것 같아요 앞으로 또 저희가 승리하는 데 기어가 많이 됐으면 좋겠고 저희 또 중간투수 좀 많이 힘들 시기고 이제 후반기를 들어서 좀 많이 지칠 거고 그래서 이제 시라카와랑 발라돌라조비에 와서 좀 많이 도움이 됐어요 환영합니다 화이팅 화이팅 요로시 고니가시마 어 일단 시리카와 시라카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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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와이 아 일단 SSS에 던지는 거 보니까 너무 공도 좋고 그래도 한국에서 이미 몇 번 던져서 잘 적응할 것 같아요 우리 팀 나도 하와이 발라돌라조비은 어 이제 이제 발라야죠 이제 다른 팀 발라봐 발라버려야지 잘 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아재 개그 아재 개그 아재 개그 일단 뭔가 아직 실감이 안 나요 봐야 될 것 같아요 어 오면 좀 실감 날 것 같아요 근데 그 SSG 있을 때 봤는데 어디 귀엽게 그래가지고 다들 좋아할 것 같아요 오늘 강원도 출신한테 원래 하는 건데 일본에 강원도 좀 물어봐야죠 아재 개그 잘 할 것 같기 때문에 믿고 이제 제가 승리를 날리지 않도록 계속 잘 막아야 될 것 같고 좀 잘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 대충 6주만에 내 연봉만 붙던데 잘해주라 화이팅 엄청 기대하고 있고 지금 건강하게 나가서 5인 이상씩만 던져주면 더 바랄 게 없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그 각오대로 우리도 움직여야지 우승시키러 왔다고 하는데 그 각오대로 우리 둘이서 든든히 지켜줘야지 화이팅 화이팅 시발이 제가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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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개 이상으로 어제 경기 간대요 그거를 죽음 3kg major 사전지는 산대기에서 잘 쓰죠?